지난 2019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각내 주사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류의 정소세포에서 추출한 DNA성분인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하여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관절각내에 주사했을 때 큰 부작용 없이 통증과 염증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이 치료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각내 주사는 슬관절, 무릎관절이죠.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시 안전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켜 통증 완화 및 관절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치료법이 모든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 1, 2, 3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은 무릎의 관절염을 방사선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요. 1 단계의 의심 단계에서 2 단계에서 약간의 골 변형과 관절 공간이 좁아진 단계 3 단계의 골 변형과 관절 공간이 좁아진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 마지막 4 단계에서는 연골이 거의 침범되어 관절 공간이 보이지 않고 뼈가 관절을 침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류법이 방사선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만 가지고서 관절염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충하자면 일반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관절이 붙는다거나 무릎의 모습이 약간 변형된 경우라면 1 단계에서 3 단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폴리뉴클레오티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다리가 뚜렷할 정도로 관절 변형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관절염 증상이 있다면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통해 4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는 2020년 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두 가지 부분에서 치료비가 산정됩니다. 첫째는 이 치료의 시술 방법이 관절강내 주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쓸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의 치료 재료비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두 부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건강보험 목록표를 보면 관절강내 주사가 나와 있죠. 다음은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치료 재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인데요. 본인 부담률을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횟수는 치료 시작 6개월 내에 최대 5회까지 투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폴리뉴클레오티드 치료와 연관된 의료현장의 실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치료가 어떻게 무릎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리는 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티드는 다량의 뉴클레오티드가 중압체를 이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티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한 치료는 보통 DNA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류 정소에서 추출된 DNA가 치료제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소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비교적 불순물을 적게 포함하고 있어서 치료제로 이용되었을 때 인체에서 면역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클레오티드는 염기, 당, 인산으로 이루어진 분자구조인데요. 먼저 염기에는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아데닌과 구아닌, 그리고 한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시토신, 우라실, 티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라실은 RNA에서만 발현이 되고, 티민은 DNA에서만 관찰됩니다. DNA 구조 내에서 아데닌은 티민과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시토신과만 결합하죠. 원래 정상적인 DNA에서는 우라실이 관찰되지 않죠. 하지만 어떤 변이 과정에 의해 DNA 내에서 우라실이 관찰되면, 자정작용에 의해 이 부분이 탈락되고, DNA는 정상적으로 복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DNA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염기에 당이 붙어있는 구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방의 두번째 탄소에 산소가 붙어있으면 리보스, 산소가 붙어있지 않으면 산소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의 대옥시가 붙어서 대옥시리보스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이 DNA와 RNA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뉴클레오티드에 인산이 결합된 구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티드의 몇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기에 아데닌이 붙어있고 인산이 3개가 있는 ATP는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죠. ATP에서 두개의 인산이 빠져나가고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사이클릭 AUMP는 세포 신호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염기에 구아닌이 붙어있고 인산이 3개가 있는 GTP가 있는데요. 이 GTP에서 역시 두개의 인산이 빠져나가고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는 사이클릭 GMP는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의학상식을 말씀드리면 남성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치료약물인 비하그라는 사이클릭 GMP를 분해시키는 효소인 포스포 디에스테라제란 효소를 차단하여 사이클릭 GMP가 더 풍부하게 해당 조직에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발기부전을 치료합니다. 지금부터는 유클레오티드의 중합체인 폴리뉴클레오티드가 어떻게 관절념을 치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폴리뉴클레오티드와 비슷한 치료기전을 가진 PDRN에 관련된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물질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치료기전을 공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치료제들은 우리 몸의 조직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합니다. 이 수용체는 혈관 생성이나 세포 재생 그리고 염증 조절과 산소 유용에 관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치료제들은 분해되면서 인체에 필요한 유클레오티드 또는 DNA협생에 필요한 재료로 재활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재활용 경로라고 하고 이로 인해 조직재생과 상처치유가 촉진됩니다. 여기에서 이 두 치료제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폴리뉴클레오티드는 PDRN보다 더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 함유 능력이 뛰어나고 점성이 높은 겔 형태를 형성하여 관절과 같은 기계적인 자극이 강한 부위에서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PDRN이 주로 당뇨병 환자의 피부재생을 돕는 치료에 이용되고 폴리뉴클레오티드는 관절염 영역에서 이용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